남자 앞에 남자 앞에 남자 앞에 남자 앞에 오오오오오오옴 그날 다수의 꿈 너의 부활에 살 수 있게 Yeah 만져봤게 만져봤게 그대를 그대를 처음 봤을 때 전혀 전혀 다운다니 그대 너를 놀랐어 너의 바람을 잊었는지 만져봤게 화끈하게 내 숨을 잡아와줘 한순간도 이제 멀어오진 숨은 숨도가 넘쳐 남자답게 화끈하게 내게로 찾아와 부드러운 너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Yeah! 남자답게 남자답게 난 자극할 수 있게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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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숨은 숨을 Yeah yeah 그 이야기 중에 사랑해 아름다운 맘에 또다운 맘이 없어서 난 참아께 화끈하게 내 손을 잡아줘 한 손가락도 잊지 않는 것 없이 숨어 쉴 수가 없어 난 참아께 화끈하게 내게를 타고 부드러운 맘에 풍만에 알릴 수 있네 난 참아께 화끈하게 한 손가락도 잊지 않는 것 없이 숨어 쉴 수가 없어 난 참아께 화끈하게 난 한 번 할아버지 다크에 뵙던 너의 두 사람을 살 수 있게 박수! 난 참아께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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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일은 미스트로 퍼포먼스 끝판왕 장하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제가 예선 때 미틀 지연이로 인사를 드리면서 불렀었던 우리 지연이 선배님의 남자답게 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께 불러드릴 곡은요 커피 한 잔 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켓을 좀 먼저 벗고 시원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노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번 달 중순쯤 해서요 하온이의 노래가 나올 거예요 어 네 조만간 장하온의 노래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커피 한 잔 굉장히 유명한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따라 부르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거는 interviewing 저희는 제가 정말 대단한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타나는 곡이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친구들 옛날에 대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려크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